3월에 피어난 개나리꽃처럼 난 니가 웃을 때가 좋아 난 니가 곁에 오면 좋아 하지만 나에겐 확신이 없는걸 소중한 너라서 난 신중하고 싶은 것뿐야 그래도 말하면 좋겠어 이러다 말라서 죽겠어 서로가 바라만 보다가 끝나면 그 부자 슬픈게 어딨어 만약에 내가 너라면 소중한 사람이 나라면 난 하루도 못 참고 나에게 다 아픔으로 나를 꼭 안았을거야 난 니가 화낼 때가 좋아 난 니가 이럴 때 귀여워 하지만 우리가 연인이 된다면 가장 가깝거나 가장 먼 사이가 돼버리잖아 우리 서로 달리하는 이야기 공통점이 하나 없는 이야기 우리 둘의 끝이 없는 말장난 이제 그만 끝내고픈 말장난 하지만 서로 좋아하기엔 끝날 것 같지 않을 우리의 말장난 난 니가 울을 때가 좋아 난 니가 곁에 오면 좋아 하지만 날이 곁에 오면 좋아 하지만 나에겐 확신이 없는걸 서로가 바라만 보다가 끝나면 그 부자 슬픈게 어딨어 나는 내가 너라면 소중한 사람이 나라면 난 신중하고 싶은 것뿐야 난 니가 웃을 때가 좋아 난 니가 난 니가 난 니가 왕란 난 나